도리나 벽돌을 쌓아 만든 사각불 모양의 거대한 건조물인 피라미드는 고대 이집트 초기 왕릉로 사용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번 영상은 세계의 피라미드 네번째 시간으로 지난 피라미드 3부까지 살펴보았던 이집트 수단 중앙아메리카 등지의 피라미드에 이어 고대 로마시대의 피라미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1세기 로마 공화정 말기에 축조된 세스티우스의 피라미드는 이집트의 왕을 위한 피라미드와는 달리 한 개인의 역묘입니다. 로마는 이집트를 정복하면서 클레오파트라 풍을 반영하였으며 이집트에서 건너온 기념물이나 장례의식이 대유행을 탔습니다. 호민관과 행정관을 역임하였던 가이오스 세스티우스는 일반 시민이라는 한 개인에도 불구하고 파라오의 버금가는 개인 역묘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고대 로마의 부가 얼마나 번영했는지를 가늠케 하고 있습니다. 세스티우스의 피라미드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더 예리한 각도를 보이고 있으며 매우 견고한 건축물이 되어 현재까지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 때 건설된 대표적인 피라미드로는 로물리스의 피라미드 메타로물리가 있습니다. 메타로물리는 역사적, 종교적, 건축학적 이유들로 중세시대와 르네상스 시대의 도시를 대표하는 인기 주제이기도 했지만 16세기 무렵 타락된 교황으로 알려진 알렉산드루 6세의 명령으로 철거되었습니다. 고대 로마의 피라미드는 로마의 경계선이자 종교적 국경선인 포멜리움, 외곽 지역 교차로 부근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바티카누스 평원, 아게르 바티카누스라는 이름의 이 지역에는 죽은 자의 도시 바티칸 네크로폴리스와 같이 수많은 묘지 지역들이 있었으며 많은 인구가 거주했던 캠퍼스 마르티우스에 대한 인접성으로 인해 로마 상류층 일원의 웅장한 무덤을 세우기에 이상적인 지역이었습니다. 메타로물리는 또 다른 대규모 용묘인 테레빈투스 네로니스의 바로 남쪽 옆에 있었습니다. 테레빈투스 네로니스는 7세기의 파괴가 시작되었으며 대신 원형 평면과 거대한 봉분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메타로물리와 테레빈투스 네로니스 두 개의 기념물들은 세월이 흘러 로마 제국이 기울어질 때도 살아남았지만 테레빈투스 네로니스는 이미 중세시대 동안 파괴되었는데 반해 메타로물리는 로마 지형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으며 르네상스 시대까지 살아남게 됩니다. 유럽에서 1,000년 이상 보존되는 기념물을 건설할 여력이 있는 사람은 로마가 패권을 쥐고 있었던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제국의 저명한 인물이었을 것이라 추정되고 있지만 그가 누군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메타로물리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카르타고를 대표하는 최고의 명장 한니발을 격파하며 로마를 지켜낸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유골이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메타로물리는 스키피오의 무덤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메타로물리라는 이름은 대중적 믿음에 따른 것으로 로마를 건설한 두 명의 시조 로물루스와 레무스를 식별하며 도시 시조들과 사도들인 베드로, 바오로 사이의 유사함을 기반으로 이들을 다양한 전설들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피라미드는 수세기 동안 성 베드로의 순교에 대한 묘사들에서 상징되었습니다. 또한 대상당으로 가는 길에 교회 건설자의 무덤 앞에서 도시 건설자의 무덤을 만나기 때문에 무덤은 성 베드로에 다가가는 순례자들에게 있어 큰 중요성을 가졌습니다. 이로 인해 메타로물리는 중세시대와 르네상스 시대의 도시에 대한 표현들에서 인기 있는 주제였습니다. 한 예로는 지오터의 스테파네시 트리프틱에서 볼 수 있는데 그림에서 베드로의 십자가는 성 베드로 대광장의 오벨리스크와 메타로물리 사이에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바티칸의 라파엘로의 방에서는 십자가의 비전의 플레스코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십자가의 비전은 1520년에서 1524년 사이에 르네상스 예술가 라파엘로의 제자들이 고대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1세를 소재로 한 작품입니다. 피라미드의 안치실은 13세기부터 파괴될 때까지 이곳을 소유한 성 베드로 지부에 의해 수세기 동안 곡물 저장고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15세기 초 피라미드의 정점이 파괴되었고 이에 따라 근처 성의 병사들이 주둔하게 됩니다. 메타로물리는 도시와 교회에 있어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498년 교황 알렉산드르 6세의 새로운 도로 건설 계획을 위해 철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은 세계의 피라미드 네번째 이야기로 고대 로마의 피라미드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